어떻게 해야 되지? 스탠치 목소리가 좀 얇게 입으라고요? 시간이 많이 안 남아져요? 빠르게 시작할게요 시즈로 간단하게 1초로만 들으려고 버티가 한 번 더 보내주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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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eno 아 아 아 아 아 무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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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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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뒤집어 이번에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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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